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나 촉법소년이야, 술줘봐. 편의점주 때린 중학생 새고랑, 술판매를 거절하는 편의점 주인에게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행패를 부린 중학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. 30일 원주경찰서는 편의점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A15군에 대해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.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한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. A군에게 폭행당한 점주는 전치 팔찌에 중상을 입었다. 특히 A군은 난동을 부린 다음 날 편의점에 들이닥쳐 폐쇄외로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SNS에 파손된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.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